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24년 10월 7일입니다. 인사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이란의 최정예부드 후드스군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2020년에 미국에서 드론을 사용해서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암살됐던 가셈 솔레이만이 사령관의 후임으로 에스마일 가니라고 하는 사람이 사령관을 맡아왔었는데 그 사령관마저 지금 베이루트 공습을 할 때 헤즈볼라와 같이 있다가 사망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정예 군의 사령관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락 두절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사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예측을 진작부터 했었죠. 푸틴이 김정은을 북한에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히 포탄 거래 이 정도가 아니고 북한군이 북한군이나 또는 북한의 벌목공 이런 사람들을 군에 차출해달라. 징병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다. 직접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측 보도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이 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군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도넷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6명이라는 건 6명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군이 상당히 이미 러시아 도넷스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쪽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핵심 병력들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북한군에게 대신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군 장교 6명뿐만 아니라 북한군 병사들 3명도 다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당시에 북한군 소속 장교와 사병들이 뭘 하고 있었냐?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 출입하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공병 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인력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복구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도넷스크, 루안스크 이런 점령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무기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심지어 군인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 바빠요. 지금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물풍선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무기가 아니냐. 오물풍선에 매달려 있는 봉지들에 화약띠도 담겨져 있고 타이머 전선도 있어가지고 이건 뭐 무기 아니냐. 사실상 뭐 화학무기라든지 아니면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초창기에 보낼 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히 파악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보내고 있다. 최초에는 뭐 20% 정도밖에 남쪽으로 제대로 안 날아왔다면 지금은 뭐 80, 90% 이상 정확하게 남쪽의 목표지역으로 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5530개나 22차례에 걸쳐서 5530개나 살포했기 때문에 날아간 방향 또 그리고 어디 떨어졌나를 우리 군이나 언론에서 다 상세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낸 것들이 주로 어디 어디 떨어졌구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준비를 하고 준비가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또 풍선 안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헬륨을 넣어서 보내야 안전한데 헬륨보다 좀 싼 수소가스 그런데 수소는 사실 워낙 폭발할 위험이 커서 이런 풍선 같은 데는 잘 넣지 않는데 지금 북한은 헬륨가스가 너무 비싸니까 수소가스를 넣어서 보내고 있다. 5530개나 와 많이도 보냈네요. 넉 달 동안 5530개를 보냈으니까 구체적인 피해도 꽤 있다. 창고 공장 트럭 같은 데 화재로 발생을 하고 주택의 지붕도 파손이 됐고 제일 심한 것은 인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이착륙이 잠깐 중단된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 근처에까지 떨어졌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만연히 풍선 날아오면 가까이 가지 말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낙하되고 난 다음에 수거하자. 이런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북한의 풍선 살포를 저지하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옥상의 쓰레기 투기하면 과태료 10만 원인데 한 개당 10만 원씩만 물려도 5,500개니까 대충 한 5억 이상 되겠네요. 이 5억 5천만 원을 5억 5천만 원을 임종석한테 물리면 되겠다. 임종석의 무슨 경협인가 있죠. 거기 갖고 있는 재산에다가 물려가지고 압류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아마 묻힐지도 몰라요. 임종석이 너네 돈 받기 싫으면 쓰레기 그만 보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고비 제파운드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에서 생산하는 것은 위고비라는 제품이고 일라이릴리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제파운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둘 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치료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오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GLP-1이라는 그런 효소를 찾아냈는데 이게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니까 식사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확인하면서 당뇨병 치료제로도 물론 쓰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당뇨병 치료와 함께 확실하게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름이 달라요. 당뇨병 치료제로 팔 때는 오젠픽 위고비는 오젠픽이라고 팔고 이 제바운드는 마운자로라고 팝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로 팔 때는 오젠픽과 마운자로 이건 보험도 적용이 되고 가격도 더 쌉니다. 그런데 성분은 같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그냥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상표만 다르게 써 있는 건데 비만 치료제를 팔 때는 위고비 또 제바운드 이렇게 파는데 이미 위고비는 나와서 시중에 나온 지가 벌써 3, 4년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맞고 살을 뺐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 또 유명한 배우들 중에도 위고비 안 맞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고비가 제바운드가 작년 연말에 나오면서부터 판매량이 좀 꺾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까지 공급할 물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허가는 작년 4월에 받았는데 제품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제바운드가 나오면서 제바운드는 거의 25% 빠진다 그러고요. 위고비는 한 20%. 그러니까 지금 체중에 스타트할 때 체중에 그 정도가 빠진다. 100kg인 사람이 시작하면 20kg 위고비는 한 20kg 제바운드는 한 25kg까지 빠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체중 감소죠. 지금 그래서 위고비나 제바운드 때문에 미국의 다이어트 산업 피트니스 센터들도 그렇고 피트니스 운동을 경영하면서 뭔가 식이요법도 경영해가지고 살을 빼주게 하는 우리나라 같은 주비스인가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다이어트를 산업화한 이런 곳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주가가 90% 이상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곧 출시된다. 이미 이제 10월 중에 출시될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곳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뉴욕의 트라이베카 굉장히 힙한 동네죠. 소호, 노호 이런 소호, 노호, 트라이베카 힙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3.5%가 위고비 또는 제바운드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비용이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죠.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비만도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사실 지금 미국에선 진작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선 진작부터 오히려 부자들은 날씬하고 가난하면 뚱뚱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뚱뚱한 부자는 없는 거죠. 부자들은 다 양 맞아서 주사 맞고 살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요요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 수준까지 이걸 도시지를 올려가지고 살을 쭉 뺀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계속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으면 요요가 오겠지만 끊지 않고 가끔씩 맞아가면서 체중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한번 저처럼 이제 저는 한 30대 이후로는 거의 20여 년 20여 년이 넘게 상시적 다이어트 늘 다이어트를 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왔는데 늘 살이 안 빠지죠. 늘 살이 안 빠지면서 늘 다이어트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상태로 살았는데 진짜 살이 빠지는지 한번 맞아 봐야 되지 않겠나. 방시혁이 미국 가서 살 뺀 것도 그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일본은 좀 싸다 그래요. 일본은 좀 싸다 그러는데 제가 그 삭센다를 맞아 봤어요. 삭센다는 이미 예전부터 나와있기 때문에 삭센다는 저한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삭센다하고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훨씬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다. 제가 이제 그런 말에 늘 위안을 받고 있죠. 지금이 딱 좋다고 뭘 뺄 살이 어딨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딱 좋다. 뭐 이런 거 나잇살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빼보고 빼보고 뺐을 때 반응과 살 쪘을 때 반응을 비교해보면 알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그 배가 배가 배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배가 좀 나왔어요. 배가 배가 좀 나와서 배는 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적어도 티셔츠 같은 걸 입었을 때 배가 볼록 나오는 그런 상황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뭐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궙습니다. 문재인의 딸 다혜가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0.14%면 보통 이제 0.03 0.03 0.03 0.03 0.3이죠. 0.3을 우리가 지금 그 아니다. 0.03이죠. 0.03 0.03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0.08을 넘어가면 예전에 0.05였는데 그걸 좀 강화해서 0.03이 된 지가 꽤 됐는데 0.08부터 0.1이 되면 보통 이제 만취다. 0.1을 넘어가면 확실히 만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0.2를 넘어가면 0.2나 0.25선을 넘어가면 치사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알코올 0.08을 넘어가면 만취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처벌 기준은 대충 저런 정도입니다. 일단 0.08 넘어가면 무조건 면허 취소고 그런데 지금 문다이가 걸린 거는 0.14라고 하니까 면허 취소는 무조건이고 더군다나 사고까지 냈고 사고까지 낸 상황이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자기 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군데에서 한 번 마신 게 아니라 7시간 넘게 음주를 했다는 거예요. 세 군데를 옮겨다니면서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 사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살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기 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지금 하필 또 이제 이 술 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소가 이태원입니다. 지금 이태원 할로윈 때 참사가 10월 30일인가 31일이었는데 지금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그것도 지금 뭐 CCTV에 전부 잡혀가지고 2시 30분에 운전을 하면서 머리를 만지고 있고 빨간불의 교차로에 진입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처음에 이태원 노상에 주차를 하고 이런 장면이 다 잡혔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에서 택시하고 부딪혀서 고깃집과 주점 등을 이동하면서 술을 마셨다. 미셰린 가이드에 등재된 한 고깃집에서 식사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기고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 주점을 방문해서 계속 술을 마셨다. 외투가 땅에 끌리는 걸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다이가 운전하던 차량이 문다이가 운전하던 차량이 저게 문다이라는 거죠. 비틀비틀하네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량이 문다이의 차량인데 저게 캐스퍼인데 저게 문재인이 광주 차량이다. 그러면서 처음 산 차도 불법 주차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도로변에 대통령 재임 중에 캐스퍼 직접 인수해서 그때 분명히 자기 대통령 끝나고 나도 이걸 늘 몰고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게이 집시바 앞에다 차를 세워놨었네요. 그러니까 저 차를 그냥 바로 문다이한테 줬다는 건 문다이와 문재인이 경제 공동체다. 차량 같은 거는 그냥 주고받는 사이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지금 아예 소유권 자체가 문다이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문재인으로부터 문다이한테 올해 초에 넘어갔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돈 얼마나 받고 넘겼는지 과연 돈을 받고 넘긴 건지 그냥 넘겨준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았다면 돈 안 받고 넘겨준 거라면 증여세를 냈는지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 그런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건 문다이가 왜 도대체 태국으로 갔었냐. 아니 현직 대통령의 딸이 태국에 가서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태국에 가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걸 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물론 서 씨 전 남편인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이스타젯에 취업이 됐으니까 태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태국으로 먼저 가고 취업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문다이가 당시에 그때도 저희가 기억에 생생한데 2018년 뭐 이때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할 때 당시에 뭔가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 그런 루머가 막 있었어요.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내서 그게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국도 등장을 하고 막 그런 찌라시 같은 게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다이가 어느 순간 태국으로 가버리고 그랬어서 이건 지금 이번 이 사건을 보니까 그때 그게 떠오르면서 그것도 뭔가 파봐야 된다. 문다이가 당시에 혹시 교통사고를 냈던 게 아니냐. 언론 같은 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문 같은 데 뭐 남아있는 기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다이가 태국 갔다고 했을 때도 태국을 갔나인지 안 갔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그런 사고와 연루돼서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아왔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와서 보았을 때 그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덮은 거라면 혹시 은폐한 거라면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수사해서 다시 이걸 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음주운전 절대 한 번만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문다이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그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새벽 3시에 운전을 한다는 건 저건 아주 늘 음주운전 면허라고 보통 얘기하죠. 음주운전 면허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늘 음주운전을 하는 건데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보통은 한 군데에서 뭐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아 이게 음주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라고 해서 뭐 대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고 몇 시간 참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세 군데나 옮겨다니면서 계속 술을 먹어가지고 양산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리운전 뭐 그 이태원에서 양산까지 경남 양산까지 대리운전으로 갈 것도 아니고 지금 부암동 살지 않나요? 새벽 3시면 대리 부르면 바로 올 텐데 이리스 와리리스님 차미애님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당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서 그게 뭔가 그때 은폐를 했다거나 그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단에는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에 지금 7일 오전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아마 용산경찰서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가 어린데 새벽 3시까지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7일 소환조사 예정입니다. 7일 소환조사 올해 4월에 문단에한테 양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차가 이건 도대체 산 건지 준 건지 줬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사들의 아관입니다. 문단혜님 아버지 잡아가 두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희생하신 느낌 예수님 생각나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잡아가 두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술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 너무 딱하다. 아니 음주운전이 괴로우면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괴로우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 음주운전을 하면 괴롭잖아요. 혹시 걸릴까 해가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하고 다 귀찮아도 대리 부르고 다 그러는 거지? 음주운전은 대리 부르기 불편하거나 귀찮아서 하는 거지. 나는 그게 너무 웃겨. 돈 없어서 음주운전했다. 대리 부를 돈 없어서 음주운전했다. 이딴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확률적으로 음주에 걸렸을 때 생길 손해 이것과 대리 비용과를 비교하면 대리가 차라리 싸지. 요즘 대리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걸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걸리면. 대통령 딸도 골로 가는데 전직 대통령 딸이긴 하지만 근데 심지어 전직 대통령 딸인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다. 경차 타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된 분은 맞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 진짜 저 이재명이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이 대리비 아끼려는 서민의 고뇌다. 대리비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해? 이재명 대변인이 그렇게 했었구나.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서민의 고뇌. 미치겠다. 그럼 택시를 타지 그냥. 소고기도 지금 보니까 아무데서나 안 먹고 미슐랭에 소개된 식당에서 먹어요. 소고기를 먹어도 미슐랭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두두 눈이라고 치고 하긴 하는데 자기들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황당하게. 황당해 질 수밖에 없어. 이걸 뭐 어떻게 옹호를 해? 민주당조차도 지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될 일. 아버지는 살인이라 그러는데 딸은 일부러 희생한 거야?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 와이프는 디올백 받아도 일반인이라고 괜찮은데 은퇴한 대통령 딸은 평생 공인으로 살아야 하니 뭐가 이상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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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 보복이다. 우연히 경찰이 건물하고 하필 우연히 그곳을 문다인님이 운전해서 지나간다?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음주에도 안 걸리고 운전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정유라는 놀랍게도 지능적 안티가 아닌 진심이다. 숙연해질 정도의 재능이다. 김장겸 의원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됐다. 음주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개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 아니 그리고 누가 검문을 해. 사고를 낸 거지. 좌회전 안 되는 데서 그냥 좌회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그런데 운전 사고 내기 전날 전날 문재인은 나름 작심하고 문재인과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없다. 이딴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DJ 때는 연평해전이 있었죠. 그때 연평해전에서 한상국 상사부터 시작해서 참수리호가 침몰하고 이랬던 연평해전이 있었던 게 DJ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DJ 정권은 쏙 빼고 아니 김정희라고 만난 건 DJ인데 DJ는 쏙 빼고 문재인과 노무현 때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댓글들에는 아니 서해 공무원 월북 어쩌고 해가지고 서해에서 공무원이 죽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을 이틀 만에 강제 송환을 해가지고 그 주민은 사형당했다. 처형당했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죽거나 다친 국민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다이가 음주운전으로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이 얘기는 그냥 뭐 얘기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얼굴은 또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부기가 안 꺼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저렇게 성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필러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 왜 저러지? 아니 저도 이 눈 밑에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싹 가라앉던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부어있어요? 아니면 작심하고 필러를 각을 넣고 많이 넣었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의 원전 중수를 펄값에 팔았다. 펄분의 1가격에 팔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에 그냥 이메일 한 통에 그렇게 팔았다. 도대체 문재인 때 중국과는 무슨 관계였나? 1kg당 5만원짜리를 1kg당 5만원에 팔았는데 원래 1kg당 300 US달러에 40만원에 들여왔던 거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부산대에서부터 서울대까지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온 거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만 징계하고 이재명 관련 의원들이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한테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 그래서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권익위는 아주 그냥 서울대 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서 징계 대상이지만 이 대표와 천 비서실정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만 괜히 징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거죠. 지금 김건희 의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종결하고 최재형을 처벌해야 되냐 마느냐 그러다가 검찰은 처벌 안 했지만 의사들은 징계 대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지금 이재명이 윤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강화 군수 지원을 유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꿔야 된다.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막 끌어내리지 말라는 게 임기제인데 이건 뭐 내란 음모 쿠테타다. 암살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끌어내리라는 게 여당에서는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은 당신이다. 누가 먼저 끌어내려지는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 기대가 되는데 한 달 앞으로 본인에 대한 판결이 쬐깍쬐깍 다가올수록 이재명이 점점 더 폭주를 하고 있다. 일단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야죠. 10월 16일입니다. 보궐선거에서 그냥 영광곡성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하나씩 나눠갖고 강화와 금정은 국힘이 이기고 서울교육감은 조전혁 후보가 당선되고 뭐 이런 정도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가장 불리한 결과죠. 이재명은 강화나 금정 에서 하나만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영광곡성에서 하나 지더라도 반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강화나 금정을 하나라도 이르면 한동훈 후보한테 한동훈 대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겨봤자 본전이고 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정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강화에서는 지금 안상수 전직 시장이 전인천시장이 강화의 무소속 후보로 나온 게 강화 군수선거를 굉장히 예측 불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나름 나름 안상수 인천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지역에서 나왔고 인천시장도 두 번인가 했죠. 그러면서 워낙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강화해서 상당히 표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현동 옹벽아파트 300m 50m와 300m 길이로 돼 있는 50m 높이 300m 길이의 옹벽을 쌓고 그 옆에 아파트를 세운 황당무게한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옹벽 쪽에 서 있는 동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옹벽 밑에 쪽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살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쪽에다 커뮤니티 센터를 집중 배치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소위 말하는 중공검사 사용승인 라고 얘기하는 그걸 내줬지만 커뮤니티 센터는 사용승인을 거부해서 중공검사가 안 난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백현동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냈었는데 행정소송을 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국 패소했다. 성남시의 사용승인 거부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용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 아파트 주민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당시 허가를 내줬던 성남시장인 이재명한테 이재명과 또 시행사 등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죠. 집단소송을 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저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프먼트인가 정바울인가는 거기하고 이재명하고 저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소송을 내서 집단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을 내가지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 시행사는 당연한 거고 저런 허가를 내준 이재명한테도 소송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 28% 2.1% 상승해서 28%가 됐습니다. 20% 때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한 대북 안보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20% 대 후반 30% 대 초반 이런 수준은 지금 보시면 8월 32.8%에서 지금 27.9% 이런 식이니까 대충 30%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2, 3% 왔다 갔다 하는 건 오차 범위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거든요. 그러니까 95% 범위에서 2.5%인데 저러면 30%에서 32.5나 27.5나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냥 선방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동남아 3국 순방을 출발했고요. 11일까지 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11일까지 동남아 3국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이렇게 3국을 방문한다. 먼저 필리핀으로 가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안보 원전 협력을 논의한다. 그다음 싱가포르 그리고 라오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을 시키긴 했는데 여당에서 반대가 104명 108명 전원 부결을 했는데 104명이 나왔다는 거는 내표가 기권 또는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표가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기권 1명 무효 1명 반대 104명 인걸 보면 찬성 194명이 고요. 찬성 한 사람이 2명 기권 한 사람이 1명 무효 1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지역 지역 화폐법에는 111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지역 화폐법에는 그러니까 북핀 108명 외에도 3명 이나 더 반대표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표 차이가 이탈한 걸 보고 지금 야당이 윤석열 탄핵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찬성 표 던진 두 사람이 누군지 예측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친한계 20여 명은 친한계 20여 명은 지금 회동을 했고 대표된 이후에 첫 회동을 한 거예요. 첫 회동을 하고 여기에 조경태 김재섭 등이 참석을 했다. 종로구 한 식당 에서 했는데 한동훈 야당의 김여사 공세 대응을 잘하자. 그리고 특검법 이탈표는 우리 쪽 표가 아니다. 이렇게 김대남 과 관련해서 김대남 이 서울보증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어요. 오늘 상근감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사퇴를. 감사의원 임명특혜 논란까지 있다. 그러면서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거취를 결단해라. 하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뭐 더 빨리 사퇴했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한 것이 황당하다. 이제야 오히려 늦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했어야죠.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의 신한계 만찬에 대해서 개파 개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다. 나는 30년 동안 개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개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개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어울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역 개파를 만드는 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거리 정치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낸 잘못된 정치 풍토다. 우리 당 새로운 개파가 모여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개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문득 불쌍해진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엇을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 거냐.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박근혜 때 처럼 바른 정당 만들려고 하는지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의 묘한 모입니다. 벌써 홍준표 사장의 지적은 상당히 묘한 시기의 묘한 모입니다. 바른 정당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108에서 104로 준 거 여기에 지금 20명이 모여있으면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죠. 이 20명이 저쪽 가서 붙으면 바로 탄핵되는 거니까 그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벌써 오래됐다고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대표가 김무성 이었어요. 우리가 유승민 만 생각하지만 당시 당대표는 김무성 이었고 김무성 과 유승민 이 합쳐서 거의 60표의 반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20표만 갖고 와도 된다 그런데 그런데 40표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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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왜 하필 사진 찍은 사실도 전혀 모른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한테 공양받은 적도 없다. 좋은 마음으로 마련한 건데 무송 논란에 휩들려서 속상하다. 매년 기념식수 하는 사람이 홍매아 씹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주지수님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뻥을 쳤는데 공양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정유라 씨는 여기에 애초에 이준석이 식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믿은 분 있냐 새벽 4시에 인사도 없이 몰래 절 탈출하겠다고 둘이서 살금삼금 나간 것도 어이없고 웃기는데 스님이 식수 들고 그 새벽에 준석이 오빠 차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였어? 무슨 공포영 아니야? 주지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데 너네는 뭘 만난 거야? 개무섭다. 이재명한테 많이 앵겨라. 사진 찍는 눈까지 총 4명이 저기 있는데 땅은 하람이 혼자 파. 저것도 웃겨. 하람이 어머니 억장 무너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동시 시청자 수가 9100분인데 지금 좋아요가 2633분입니다. 좋아요를 잊으신 분들은 빨리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저 사진을 찍은 게 명태균인데 이 명태균을 동아일보에서 창원까지 쫓아가지고 3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얘기가 재밌어요. 윤석열 후보 때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서 아크로비스타에 수시로 방문해서 몇 번까지는 세지 않았다 그러더니만 대여섯 번 정도 가봤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정부나 인수위 자리도 제안을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직을 제안했냐. 결정권자가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은 옷처럼 써라. 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김영선이 나를 따라다닌 거다. 옛날 책 같은 얘기를 해요. 권력의 사람 쓰면 옷과 같이 하라. 옆에 있는 간신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겪지 말라. 최재형 국무총리를 제안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잡혀간다. 대통령 부부께서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낸다. 지지율 때문에 안타깝고 미안해서 뜯을 수가 없다. 일을 시킬 때 세 명에게 시켜라.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이딴 소리하고 제일 웃긴 거 김종인이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고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대표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호는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해서 자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역술인 천공 알고 있냐 했더니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아니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먼저 해야지 알고 있냐고 묻는데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쐬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명시의 주장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정치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사실 경로당마다 한 명씩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한 10명만 모이면 이런 사람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가면 한 명씩 있고 구치소 가면 방마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났다. 몇 번 만났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났다. 한 번 간 거죠. 그러면 한 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대권 중요한 건 대통령 되고 나서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에는 불러줘서 간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자기가 안 했다. 그쪽에서 뭐 제안하고 다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다. 누가 제안을 해? 제안하기는. 이제 그런 제안은 대개 이런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여 있어. 그러면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명 박사 이런 자리 한 번 해야지. 국정원장 한 번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 국정원장 제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 식당 음식 차리는데 옆에서 냄새만 좀 맡았다고 자기가 음식 다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자기가 일 다 했다고 뻥을 치고 다니는 거죠. 정치인들 만나면 윤 대통령 내가 만들었고 오세훈 내가 만들었고 이준석 내가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고 지금 그러지. 그렇다고 하도 뻥을 치니까 한 번 만나는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딱 만나보면 이런 아니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산을 만든다 그러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겨요. 누구 한 명 되고 나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한 몇백 명 됩니다. 이준석도 맨날 자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맨날 주장하잖아. 저는 제일 웃긴 게 광고 수도 없이 많은 광고가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광고가 있는데 그중에 광고 중에서 좀 뜨는 광고들 있죠. 뭐 OK SK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카피가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들이 있으면 광고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가 만들었대. 자기가 만들었대.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광고가 나올 때 그 광고를 제작한 광고 제작사에서 근무했으면 그러면 주소듣기라도 한 거니까 내가 만든 거야. 아니라고 하기도 그래.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 내부에서 무슨 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회사 사람들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했다 그러면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이런 건 안 해. 그냥 내가 다 만들었대. 지금 그거예요. 대통령 자기가 다 만들었어. 지금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마디씩 했으면 양쪽 다 내 말 다 들은 거야. 윤 대통령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윤 대통령 찍은 사람보다 더 많아. 정유라 이 말빨을 보면요. 정유라 글을 써서 말빨하는 걸 보면 최순실 엄마 닮았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도 말빨 셀 것 같아. 물론 저는 최순실 씨 몇 번 만나봤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나름. 67만 원 내고 결혼하며 출국하면 이혼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 추석에 발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발리 응우라라의 국제공항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했는데 발리가 아니라 무슨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가 그렇더라고요. 다 이슬람인데 발리 선발 힌두교 주류예요. 발리 섬에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선교 갔다 그러면 다 발리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선교 잘못 갔다가는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서부 산악 휴양지라고 하는 데는 이슬람 쪽이라서 이슬람 문화권 쪽이라서 아마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관광이 안 되니까 아예 가서 결혼을 하는 형식으로 참 희한한 뉴스가 다 있구나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 웃겨서 웃겨서 입국하면서 결혼하고 출국하면서 이혼하고 근데 그 나사라 니사라는 이름의 여성은 최소 20번 결혼했다. 15번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웃겨서 네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사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거의 만 분 가까이가 함께 하셨는데 네 인사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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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